세마치 장단 세마치 장단 세마치 장단 도더 따궁따 가능하시면 장단 치시면서 무방합니다 아리아 아리랑님 총 잡으세요 총 잡으세요 아아 아리아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흐흐흐 아라리가 났네 우원의경 세제은 왠고 갱가 우야 구구구가 흥불이 오구구가 오구구가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하얀은 바람이 가던 게 오세요. 또 질러서 시작! 송정하는 찬별도 많고 우리의 가슴손엔 기발도 많다 아리아리랑 슬슬이랑 아리아리랑 슬슬이랑 아리아리랑 슬슬이랑 아리아리랑 슬슬이랑 영원히 바라오라 이별을 보이네 이별이 되다 거든 이별을 보이네 아리아리랑 슬슬이랑 아리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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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산 노동대 빛날의 고춘 한 송이만 비가오도 모두 다 가진다 아리아리랑 수리수리야 아라리아 단대 아리랑 수리수리야 아라리아 단대 아리아리랑 수리수의 아이고 그래 오십니다. 이 년은 사망한 시대를 유호하리오. 눈을 뚫며 실그러오. 백전이 길면 눈이 들어. 이 년은 사망한 시대를 유호하리오. 이 년은 사망한 시대를 유호하리오. 이 년은 사망한 시대를 유호하리오. 푸룽푸를 포도히고 이 밤이 새도록 물레를 돌려 배를 났네. 물레야 물레야 빙빙빙 돌아라. 푸룽푸를 포도히고 이 년은 사망한 시대를 유호하리오. 푸룽푸를 포도히고 이 년은 사망한 시대를 유호하리오. 푸룽푸를 포도히고 푸룽푸를 포도히고 푸룽푸를 포도히고 푸룽푸를 포도히고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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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돌려 돌려 그렇죠 돌려 돌려 낫네 베룰 낫네 베룰 베룰 다시 베룰 다시 베룰 그러면 베룰 베룰 근데 그걸 느리게 하면 베룰 베룰 빨리 하면 베룰 베룰 낫네 이런 거예요 베룰 문 돌려 베룰 베룰 음료 베룰 주어 베룰 드 제발 도 잠시 물엄불을 노리고 이 밤이 새도록 물엘을 돌려 물엘을 돌려 헤르 물엘나라 물엘나라 흘레야 흘레야 윙윙윙 돌아라 윙윙윙 돌아라 소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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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도 온다 찬도 온다 그러면 3절을 그래도 배우셔야 돼 저번에 2절이 안 돼서 했지만 3절을 또 나가야지 오늘 진도를 하는 것이지 3절을 안 가뿐지 뭐 삼합사로 시를 뽑아 삼합사로 시를 뽑아 석세배를 짜게 올까 석세배를 짜게 올까 워마나 정말로 우리 제니님이 너무 잘하시네 잘 안 돼 감사합니다 잘 안 돼 삼합사로 시를 뽑아 삼합사로 시를 뽑아 삼합사로 시를 뽑아 석세배를 짜게 올까 석세배를 짜게 올까 왜 울시를 뽑아내요 왜 울시를 뽑아내요 왜 울시를 뽑아내요 보름시를 뽑아내요 뽑아내요 보름새를 보름새를 짤까 보름새를 짤까 보름새를 짤까 왜 월시를 보아내려 보름세를 짤까 보름세를 짤까 왜 월시를 봉반내요 보름세를 짤까 보름세를 짤까 우리 대신님 단연코 수승하시네 왜 월시를 봉반내요 왜 월시를 봉반내요 보름세를 짤까 보름세를 짤까 완전 와우 우리 여성여님들 나영이님도 아주 잘하시는구나 삼합사로 시일을 봉밥 삼합사로 시일을 봉밥 석세를 석세를 홀 석세를 자기 홀 가 왜 월시를 봉반내요 왜 월시를 봉하내요 왜 월시를 왜 월시를 봉반내요 Buy 음식을 봉반내요 Bah 보름새를 짤까 삼합사로 지를 뽑아 삼합사로 지를 뽑아 석세배를 짜게 할까 석세배를 짜게 할까 짜게 할까 왜 올 시력을 뽑았네요 왜 올 시력을 뽑았네요 보름새를 짤까 보름새를 짤까 너무너무 잘 하시네요 다시요 삼합사로 지를 뽑아 시작 삼합사로 지를 뽑아 석세배를 짜게 할까 석세배를 짜게 할까 왜 올 시력을 뽑았네요 왜 올 시력을 뽑았네요 왜 올 시력을 뽑았네요 왜 올 시력을 뽑았네요 보름새를 짤까 보름새를 짤까 이렇게요 삼합사로 지를 뽑아 삼합사로 지를 뽑아 삼합사로 지를 뽑아 석세니뽀 석세배를 짜게 할까 석세배를 짤까 석세배를 짜게 할까 백월시력을 뽑았네요 배울 시를 포함해요 석새베귀를 보름쇠를 짤까 보름쇠를 짤까 그 다음에 이제 중둑머리 도입부까지만 배우세요 몰래야 빙빙 돌아라 몰래야 빙빙 돌아라 어리렁 빙빙 돌아라 어리렁 빙빙 돌아라 돌아라 어리렁 윙윙 어리렁 윙윙 돌아라 돌아라 어리렁 윙윙 어리렁 윙윙 돌아라 원래야 윙윙 돌아라 원래야 윙윙 돌아라 어리렁 윙윙 돌아라 어리렁 윙윙 돌아라 잘하셨어요 어리렁 윙윙 돌아라 어리렁 윙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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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아라 어리렁 윙윙 돌아라 어리렁 윙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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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라 윙윙 돌아라 그 외국도 울레야 윙윙 돌아라 울레야 윙윙 돌아라 윙이 돌아가는 그 중냉 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 그렇죠 윙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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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몰래 롱 윙윙 돌아라 머리롱 윙윙 돌아라 머리롱 윙윙 돌아라 그렇죠 그게 중중머리 도입부에요 이 노래는 중머리와 중중머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중머리 자단이 바뀌는 도입부로 들어간 거예요 그 도입부가 있고서 그게 후렴도 돼요 도입부가 후렴돼서 1절 있거든요 1,2,3 절이 있고 그 다음에 1절마다 그 끝에다가 몰래야 윙윙 돌아라 이렇게 다 있어요 붙여 1절,2절 그리고 3절이 끝난 뒤에는 이제 뒷소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3절이 끝난 뒤에는 뒷소리로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해놓으면 앞에서 도입부로 들어가고 1절 끝에 붙고 2절 끝에 붙고 3절 끝에는 뒷소리가 붙으니까 그걸 빼고 이렇게 부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합사로 시를 붙어 문래야 윙윙까지 차근차근 한번 다시 배워보시겠어요 삼합사로 시를 뽑아 삼합사로 시를 뽑아 석세배를 짜게 할까 석세배를 짜게 할까 짜게 할까 짜게 할까 왜 울시를 뽑아 왜 울시를 뽑아내요 왜 울시를 뽑아내요 울음새를 짤까 울음새를 짤까 울음새를 짤까 울음새를 짤까 그러면 이제 붙여서 삼합사로부터 붙여서 거기까지 해보시는 거예요. 삼합사로 시르그를 뽑아 시작! 삼합사로 시르그를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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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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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중머리꺼 붙여야 돼. 물레이야, 물레이야 빙빙빙 돌아라 어리렁, 서리렁 잘도 온다 물레이야, 빙빙 돌아라 어리렁, 빙빙 돌아라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절부터 거기까지 쭉 붙여 보겠습니다. 자, 저기 물레이야 시작! 물레이야, 물레이야 빙빙빙 돌아라 거리렁, 서리렁 자들 또 본다 마포, 탈포, 시를 뽑히는 사하시네 그 유혹이오 운이 랑시려 베르셜 아멘 전찰로 온다 오론불을 두덕이고 이 밤이 새도록 불레를 돌려 배를 땄네 불레야 불레야 윙윙윙 도마라 어리로 성적 자들 고소 온다 삶없어요 시를 뽑아 석세대를 짜내로 불레야 윙윙윙 보아내로 고소 석세대를 짜내로 불레야 불레야 윙윙윙 노가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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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장단 지시합니다. 고소 고소 ink 지 ?! 부